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여러분 더우시죠? 저도 더워요 근데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저를 힘을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더위를 조금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래를 하고 갈거구요 다음 곡은 저의 타이틀곡 오빠 힘내세요 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쵸 뭐라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제가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되게 긍정의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곡이에요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곡 띄워드릴게요 오빠 힘내세요 뭐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가 많이 생기요 그래도 똑똑히 튀는 내가 오빠 곁에 있잖아 근데 똑똑히 튀는 내가 잠깐만요 내가 웃어봐요 사랑하는 일이잖아 툭툭 털어내요 내가 널 죽인 진리에 오늘도 봄에 봄에 구한 너에게 내 모습의 맘이 들어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내가 인정한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너, 기묘세여 그가 우리 목소리 훈련하여 파이팅!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지금 이만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귀만 앞으로 걸으세요 못 달려, 오늘도 나만 달려 행복할 수 있잖아 진한 생물을 털어내려 내가 널 책임진게 오늘도 동때문에 구한 너에게 밝은 멤버이 들어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오빠, 불만해 내가 잊지 마 오빠,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기묘세여 오빠, 기묘세여 mut가 우리 오빠, 기묘세여 Panda 그리고 다리 Policy contain 감사합니다. 장사랑이었습니다.